저는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과 그리고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려면 날개가 있죠 그런데 한쪽 날개 가지고 안 됩니다 양쪽 날개를 펄럭여야 비상할 수 있고 이게 날아갈 수가 있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또 부족합니다 거기에 뭐가 더 있었나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시는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이제 말씀을 항상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위자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주기도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항상 기도생활에 힘쓰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항상 기도생활에 힘쓰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주기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생활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자들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기도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뭔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맨번 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아들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다 교구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조로 믿기만 하면 자녀로 삼아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구조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조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 대화할 때 하나님이 어찌 반가워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 그거 나에게 좀 미리 주세요 그럼 내가 타국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한번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괘씸하죠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좋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요청을 따라서 재산을 큰아들과 이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자마자 그냥 그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타국에 가서 허랑방팡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거기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됐어요 어디 가서 일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밥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굶어 죽을 그런 형편에 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찌어찌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기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고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 빠지게 돼요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리 타국에 와서 내가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굶어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력해서 거기서 일하는 일꾼도 실컷 먹고 실컷 마시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동안 상당한 세월이 흘렀겠지 않겠어요? 그리고 갈 때는 위풍당당하게 좋은 옷을 입고 막 꼬아찬란하게 갔을 텐데 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매일매일 된 분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가물가물하게 그 아들이 오는데 얼굴이 제비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옷차림을 보니까 예전에 그 아들이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한눈에 알아봐요 내 아들이구나 뛰어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가져와라 새 옷을 입히고 가락세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매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아버지든지 아버지는 그 자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아버지와 만나서 교제하며 나누게 될 때 그 아버지는 한없이 한없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기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전개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돈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두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서 대화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계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 향연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연기를 얘기하죠 그런데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리아가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분양단이 있어요 분양단의 향료를 사릅니다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사가리아가 그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 가서 분양할 때 밖에서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데 꼭 제사장이 분양 그 향을 사를 때 밖에서 서서 기도할까 여기 보면 분양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같이 같은 시간도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로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한 천사가 이 성전의 재단에 있어서 큰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향연을 한뜻 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향로 속에 향연을 담아서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재단에 올리는 이런 장면을 거기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향기는 어떻습니까 향연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막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기는 향연과 같다는 것 아름다운 향기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내동에서 목표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계동에 살 때 신내동에 성전에서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중계동에서 건너 넘어오는데 중간에 보면 한쪽에 산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오는데 여름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오면 거기 아카시아 꽃이 그렇게 많아요 그 창문 사이로 아카시아 향기가 막 터는데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아카시아 꽃 향기가 얼마나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향기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뭐 엄청난 헌금을 하고 막 수만 명을 전도하고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을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향기라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가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꼭 문제가 있어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받으려고 복잡하고 나가는 게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서 항상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한중사랑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또 공급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필요해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한때 우리 한국에서 새해 인사가 건강하세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부자 되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런데 돈도 필요해요 좋은 그런 이웃도 좋은 만남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질병 고쳐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니까요 11절서 13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주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한 자녀가 구하는 그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가족이 자기 가족 소유의 산장으로 요즘 말하자면 피서를 갔어요 1년 만에 찾아가 보니까 지난 태풍에 막 엉망이에요 나무는 쓰러지고 유리창은 깨지고 쓰레기가 덮이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온 가족이 동원돼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딸과 어머니는 내부에 있는 방안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마당을 청소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청소와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담당이 마당 청소거든요 마당을 역시 청소하는데 지난번 태풍에 막 나무가 큰 나무 통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애가 자기 힘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데 통나무를 도저히 못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묻습니다 예, 아들아 너 청소 다 했니? 예, 청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나무는 너무 무거워서 제 힘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건 치우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야 너는 그걸 치울 수 없지만 나는 그걸 치울 수 있지 아니 그런데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 내가 만일 아빠 이걸 도와주세요 왔다면 내가 와서 치워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그 일을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았던 그 아들을 이제 책망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 전동하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기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야구소에 보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자 그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하롭게 하리라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유명한 고아원을 한 분이 계세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건너가서 아주 대대적인 고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한 번도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피로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물을 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고아가 한 400명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침을 줘야 하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식당에 애들 다 모여라 접시를 돌려라 빈 접시를 딱 놓고 오늘도 하나님께 맛있는 아침 식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하나님과 손들고 아버지 지금 여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빈 접시 놓고 어떻게 맛있는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지의 문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맛있는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밖에 딸랑딸랑하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웬 막 마차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알아보니까 저 윗마을에서 공장이 있었는데 종업원들이 마침 야유일을 하려고 운동회 같은 거 하려고 음식을 잔뜩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이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던 중에 아랫마을에 조지 밀러 가는 고아원이 있지 거기 갖다 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그날 아침에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고 풍성한 아침 식사를 즐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농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워주길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뭘 생각하세요? 전도하는 거, 헝범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몸을 쓰고 이런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에 보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이하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금을 받으시면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오늘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사람이 구원 받게 하시고 교위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보금화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보금화되게 하시고 지금 저 중국 땅에 보면 이제 정말로 교위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데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보금을 전해서 저 중국에 있는 모든 우리 통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무디는 18세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예요 이분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아주 성령을 막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로 인도한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너무 막 지쳤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휴가를 가려고 런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용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청소에 자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무디선생님을 만나니까 반가워가지고 무디선생님 제발 우리에게 와서 주일 낮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쉬러 왔는데 설교하라니까 부담은 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가서 낮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자기가 목적이던 여행지로 이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막 전보가 왔어요 기차 안으로 전보가 왔는데 목사님이 무디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다시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설교 해주세요 라고 전보가 온 거예요 난처하잖아요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녁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안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설교했어요 또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표를 했는데 그 지표를 통해서 500명이 구원받고 거기서 휘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 무디선생님이 이해가 안 돼요 자기의 평소의 체험이나 간증을 보면 이렇게 큰 역사 여러분 500명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한 영원이 천하보다도 귀했는데 500명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엄청난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많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이 지표 할 줄도 모르고 왔고 나 기도 준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단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우리 교회에 중풍병에 든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서 들려오는 무디선생님의 그 얘기를 듣고 10년 동안 무디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가서 지표를 한 번 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메데파사라는 나라에서 이제 사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 생활할 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그칠일 것이다 70년만 포로 생활하고 해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읽게 돼요 선지자의 예리미야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네요 그걸 읽고 이제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민족을 구원하시고 이민족을 해방시켜야 했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뤄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천사 가부리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 해방될 것이다 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라 하느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종사랑교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책을 만들 때 제가 격려사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교회 시작할 때 참 걱정 많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사역을 시작할 때 장례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최고의 동폭교회가 됐잖아요 이것은 우연이 됐을까요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희 목사님이 이상부장노님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의 이렇게 큰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치지 않는 한 하나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미래를 기도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될 세 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중사랑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